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앞에 사진으로 제가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RC 엔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과 함께 제가 엔진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 간단한 연료계통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엔진은 OSS 나오는 46LA 엔진이었고 대부분의 엔진이 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을 보시면 일단 연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연료통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연료통이 있고 연료통에 연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가 들어있고 이 연료가 엔진 카브레타 쪽을 통해서 연료가 주입이 되게 됩니다 그 연료를 주입하기 위한 연료 호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연료 호수의 끝에는 이렇게 무게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추가 있어야 연료 호수가 항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앉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RC 비행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든 헬기든 자동차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비행기가 막 뒤집힐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연료가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거운 무게추가 달려 있어야 안쪽에 들어있는 이 연료 호수가 이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연료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이 연료 주입구의 연료 주입구의 연료 호수가 엔진 카브레타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연료가 공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그리고 또 연료 호수에서 연료 통해서 나오는 호수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안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은 엔진 머플러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엔진 머플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엔진 머플러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연료 호수를 연결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연료 호수로 연료 통 안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공기를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멍이 만약에 없다면은 안쪽이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료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안쪽이 연료 통 안쪽이 진공 상태가 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마우라에서 나오는 공기를 사용하고 난 이 공기를 이쪽을 통해서 연료 통으로 항상 주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연료 통에 연료를 주입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요거를 요 연료 호수를 빼가지고 연료를 공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연료 호수를 빼가지고 연료를 공급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료 통에 구멍이 하나 더 있고 연료 주입구가 따로 있다면은 그러면은 따로 튜브를 하나 더 빼서 이쪽으로 연료를 주입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연료 주입구를 더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연료 주입이 끝나고 나서 날릴 때는 항상 여기를 막아 두셔야 되겠죠 이게 안 막혀 있으면은 비행 중에 연료가 줄줄 새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막아 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의 기본적인 연료 배선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실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의 기본적인 연료 배선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진의 기본적인 연료 배선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